당신이 얼마나 참고 있는지 나 눈에는 보여요 불안한 현실을 견뎌 내는 기가 쉽지 않겠죠 하루와 몇 번씩 한숨 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죠 더 거리는 발걸음 조금 더 묶어졌나요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날 나아지지 않는 걸 지독한 사람도 이제 정말 지쳐버리지 왜 한 번같이 문을 걸어 너네네 행복해지길래 너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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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